2번 타자 서호철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서호철 선수가 지난 시즌에 NC 다이노스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2할 8분 7위의 시즌타위를 기록했던 서호철 2번 타자. 4구 제대로 갖다 맞추면서 좌중간! 좌중간을 뚫었습니다! 서호철 2루까지 내다닙니다. 1429에 서호철의 2루타. 서호철 선수가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서호철 선수에게 2루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서호철의 타구가 3루간을 뚫었습니다. 서호철 오늘 2타수 2안타. 서호철 2번 타자. 서호철 2번 타자. 끌어당겼는데 또 3루간 뽑아냈어요. 3루간 쪽으로 많은 안타가 나옵니다. 서호철 선수가 3안타를 기록을 하고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윤 선수가 대주전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서호철입니다. 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추웠는데 좀 생각보다 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좀 더 타석에서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컨디션은 뭐 항상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안타가 나온다고 해서 딱히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제가 타석에서 지금 투수와의 그리고 관리에 맞게 저희 선수들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고 있다보니까 형들이나 타자들이 잘 올라와서 좋아 보이고 항상 타깃코치님은 시합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좀 더 충실히 이렇게 루틴적인 부분을 강조하시겠어요. 그리고 항상 컨디션 관리를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또 거기에 맞게 저희 선수들이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배들이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조금 조금씩 야구장에서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적인 거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야구장에서 하는 모습들이 되게 좋아서 같이 저도 야구장에서 더 화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공을 보는 타자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 존에 들어오면 자신 있게 히팅을 하자는 생각밖에 없어서 딱히 저는 ABS를 조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다만 피치클락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타석에서 준비 과정 이런 것만 조금 더 잘 체크를 하고 좀 타석에서 좀 더 준비를 잘 하면 똑같이 뭐 별 신경 안 쓰고 똑같이 투수랑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 이제 중반을 가고 있는데 좀 더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또 안 다치게 잘 마무리해서 또 개막 전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해가지고 개막 전부터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좀 많이 추우신데 항상 야구장 찾아와 주셔가지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막 전 주말인데 여가생활을 다 야구장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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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